아, 또 졌어. 엄마, 언제 이겨보냐? 아, 피디 된 건 아빠한테 아직도 말 안 했어? 아, 근데 진짜 그만할 거야, 유독? 왜? 그때 그 일 때문에? 아니, 그냥 충분히 했어. 온 마음 다해서, 온몸 바쳐서. 이제 그 힘을 좀 다른 데 써보고 싶어. 나한테 좀 더 다정한 곳에. 웹툰은? 내가 좋아해. 유도만큼 웹툰도. 자타고명. 뭐해? 안 가? 아니, 이거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.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나? 응. 그래, 왜? 높이 걸려 있잖아. 이렇게 올려다보니까 앞으로 기울여져 있어야 똑바로 보이지. 바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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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iner. Sleep cordial. 음. 그래서,